그랜저 HG300 2015년식 차량입니다. 아직도 새 차가 습니다. 이 차량에 아주 딱 맞게 사용 가능한 음질전용 블루투스 그리고 1페러 헤드캡입니다. 음질전용 블루투스는 HD, APTX HD 그리고 DAC, DA 컨버터가 32비트 내장된 제품이라 아주 퀄러티 있는 사운드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헤드캡 장착하자마자 사운드 소리가 커지는 건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단단하면서도 타이트하고 힘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모든 전기가 고급지즘으로 인하여 차량도 스무스하게 나갈 정도로 모든 전기를 최고적으로 유지해주며 기름도 덜 먹을 정도로 최고의 안정상태의 전기를 유지해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 저 HG300 2015년식 차량입니다. 감사합니다.